네, 오늘의 시그널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일단 바이오주가 약간은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이나 누누이 말했듯이 시대의 그 중심의 주도주를 한 번에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지금 달려드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바이오 중에서 우리나라,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지스가 택한 그 방법. 그러니까 원래 셀트리온이 택한 방법이었죠. CMO로 시작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업체로 발전을 하던가 아니면 거꾸로 제약업체를 먹어가지고 크던가 그런 모델, 그쵸? 그거 아니면 알테오젠이라던가 레고캠 바이오처럼 기술 수출하는 모델 이거 두 개가 우리나라 K-바이오가 생존하는 방법에 유일하게 증명된 방법이며 신약 개발을 한다고 했던 업체들은 모두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오의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갈 길에 포지션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큰 꿈은 한 단계 물러서서 하는 거다 아니면 땅바닥부터 시작하던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약간 걸쳐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휴젤,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이런 것처럼 의료기, 오스테인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치과든 피부과든 이런 의료기기 쪽에 걸쳐있는데 바이오 사업을 같이 아까 전에 하고 있는 전자에 말했던 그 업체들이 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좀 다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얽혀있는 그런 식으로 얽혀있다는 건 뭐냐면 일단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실적을 깔고 갈 수 있어요. 뭐가 완전히 거기서 1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우는 방향 그게 제3의 방향이거든요. 그게 이제 파마리서치가 그런 뉴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게 그거죠. 어떤 뉴스의 타이틀에서는 제2의 SM이라는 목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 CTC 바이오를 두고 마치 그 SM을 두고 하이브랑 카카오가 경쟁했듯이 둘이 경쟁이 나섰기 때문이에요. 지금 경쟁하는 게 지금 파마리서치가 23일 날, 3월 23일이죠. 관계사 플루토랑 CTC 바이오 170만 4,327주를 취득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플루토라는 회사의 지분 70%를 확보했는데 이 플루토가 무슨 회사냐면 CTC 바이오 전 대표인 전옥열 대표가 작년 5월에 설립한 바이오 벤처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 CTC 바이오 대표의 그 대표로 있는 플루토랑 같이 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지난해 7월에는 또 뭐를 인수했냐면 메디 푸드 플랫폼이라는 회사를 5억 원을 출자해서 지분 5%를 취득했습니다. 이 메디 푸드 플랫폼을 뭐하는 회사냐면 푸드에 있죠. 메디랑 푸드가 다 들어있죠. 의학, 과학, 식품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이 회사가 개발한 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솔루션 인사이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7월 메디 펩이라는 회사에 10억 원에 투자를 했는데요. 메디 펩은 또 뭐하는 회사냐.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3D 프린팅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나 필러로 지금 우리가 재건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고 있는데 이 재료를 차세대 재건 재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체 재료를 통해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성형 보영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CTC 바이오까지. CTC 바이오 하면 맨날 그 테마로 흔들리는 그 동물 무슨 뭐 나왔다고 하면 질병 나왔다고 하면 흔들리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회사를 지금 사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5%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지금 170만 주 4,327주를 취득할 때 이 들었던 돈이 한 160억 원 들었는데 최대 300억 원 규모 한도 내에서 CTC 바이오를 장내에서 사든 장외에서 사든 취득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CTC 바이오의 지분을 계속해서 취득을 해서 대주주보다 지분이 많아지게 되면 이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밝혀버렸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 합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파마리서치가 작년부터 했던 많은 현금을 들고 그러니까 파마리서치가 아까 택한 방식을 얘기해드렸죠. 의료기기로 미주란 힐러를 팔고 무슨 보톡스를 팔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곳간에 채워넣었어요. 그거를 이제 바이오회사다 보니까 배당을 주지는 않았죠. 바이오회사는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 돈 갖고 도대체 뭘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주주분들이 작년부터 바이오 벤처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계속 인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1년 사이에. 그러니까 CTC 바이오를 인수하는 것도 그런 1년의 과정 속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파마리서치가 아직도 지금 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1천억 원 이상 쌓여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앞으로 인수할 회사들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파마리서치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거. 왜 신약 개발에 돈도 없이 장례식 사업을 하면서 꽃배달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무너진 회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탄탄히 돈의 곶간을 채운 다음에 우회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진출하는 방식. 이 회사가 파마리서치의 생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마리서치는 CTC 바이오와의 경영권 분쟁이 일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20개월 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장례양봉을 지금 나왔습니다. 장례양봉이. 지금 이게 CTC 바이오의 인수권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건데 29.06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파마리서치 바이오 옛날에 파마리서치였는데 바이오였는데 파마리서치로 바뀌었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였거든요. 파마리서치 바이오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휴제리라든가 오래 볼 시간 없는데 휴제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PER 상태가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보톡스라는 부분에서 겹치긴 하죠. 그런데 PER이 상당히 낮아요. 이런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에요. 현금을 쌓아놓긴 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게 없다. 그런데 지금 그게 보이기 때문에 20개월 선이 돌파되는 기술적 모습도 출현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1차적으로 10만 원이 열리는 겁니다. 2021년과 2022년의 고점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가는데 또 10만 원이 벽이겠죠, 일단. 두 번의 고점이었으니까요. 일단 1차 목표는 10만 원이 될 때고 만약에 거기서 거침없이 돌파를 하면 단숨에 10만 원을 갈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1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가 지금 자릿수가 있죠. 자릿수가 8만 원대면 6자리입니다. 이 5자리죠. 그리고 이제 10만 원대로 가면 6자리입니다. 5자리에서 6자리로 가는 그냥 단순한 마디지수대의 저항과 실질적으로 고점이 두 번 있었다는 실질적 저항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원을 당연히 1차적인 저항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을 보기 전에 10만 원까지 일단 목표 주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만 6천 8백 원이니까 여기서도 아직 2만 원가량의 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 지금 21선을 넘어서면서 10만 원의 저항선을 뚫어낼지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